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은 슈퍼리치가 되는 아홉가지 방법, 브이본능입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님은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든 재테크의 고수분이십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네이버의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필자로 글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고요. 되게 유명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운스톤님의 그 글을 읽으려고 사람들이 성지순례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이문학이라는 책을 리뷰했었는데 여러 시청자분들이 부이본능도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이본능을 제가 저번 시간에 파트1을 리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2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파트2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저희가 극복해야 부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능에는 아홉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이 짓는 본능의 오류, 두 번째는 영토 본능의 오류, 세 번째는 쾌락 본능의 오류, 네 번째는 근시한적 본능의 오류, 다섯 번째는 손실공포 본능의 오류, 여섯 번째는 과시 본능의 오류, 일곱 번째는 도사환상의 오류, 여덟 번째는 마녀환상의 오류, 아홉 번째는 인식체계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프로로그 형식의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간략히 보면은 파트2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이본능을 깨워라. 우리가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왜 나는 돈을 못 벌고 나만 항상 쪽방만 찰까?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돈에 관련된 행운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복이 없는 것은 저자는 운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재택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진화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 문화윤류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근거를 찾았다고 해요.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가난하게 살기 쉽도록 타고난 본능 때문이며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못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본능으로는 아까 저희가 본 그 9가지 본능이 있고요. 그런 본능을 따르는 이유는 진화심리학자들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화 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화 되었던 본능이 원시시대에는 생존에 유리했지만 현대사회에는 안 맞는 본능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재테크에 관련된 본능은 프로그램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 본능에 따르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돈복이 없는 게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 진화가 멈춘 유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축이나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원시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복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시 본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맹수의 습격을 받아도 한두 명이 희생되더라도 대다수 인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짓고 남들을 따라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게 유전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그 꼭지에 달라붙었다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파는 공포의 순간에는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탐욕에 휩싸여 가지고 꼭지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후에 그 근간에는 무리짓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챕터 2는 영토본능의 오류인데요.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며 영토본능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남의 영역을 잘못 침범하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를 따라서 남의 영토로 들어간다는 게 언제나 목숨을 건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본능을 벗어나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군데 살아봐야 어디가 좋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게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하느냐가 자신의 평생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집 선정이 노후 재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혼보험 자리를 어디를 꾸밀까를 잘 설정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 살게 되는 지역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건데 영토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신혼때 살게 된 곳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지방보다는 서울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지역의 집을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이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때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은 개발재료가 있는 아파트고요. 개발재료는 교통, 재건축, 쇼핑몰 입주, 대기업 이전, 공공기관 입주 등이 개발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개발재료는 재건축과 전철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현재 버는 돈을 다 저축을 해도 한 20년 이상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집값은 예금보다 빨리 오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좋고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수입이 30% 범위 이내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 본능을 극복하고 젊었을 때 들개처럼 돌아다니라고 합니다. 챕터 3은 쾌락 본능의 오류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라고 합니다. 쾌락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약화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극복해야 될 오류인 것 같고요. 심리학자들이 그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들 앞에 빵을 놓고 이거를 지금 먹으면 빵 하나만 줄 거고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빵을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한 시간 기다렸다가 먹고 어떤 아이들은 금방 먹는 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애들이 학교 공부도 잘했고 졸업 이후 사회 적응성도 좋았고 나중에 더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쁨을 참는 쾌락 본능을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고 그다음에 과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고 해요. 하지만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싶은 거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서는 부자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것은 의뢰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자들은 기꺼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장비빛 미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자동차를 젊었을 때 좋은 거를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하고요. 총각일 때는 차 자체를 아예 안 샀다고 해요. 기름값, 세차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을 감안한다면 연간 비용이 8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80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한다면 약 2억 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2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안 드는 취미로 부자들이 첫 번째 취미는 독서라고 해요. 독서를 하면서 재테크 지식도 얻고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챕터 4는 근시한적 본능의 오류라고 합니다.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속고 만다고 해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1억 천금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한적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 항상 단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다 원시인의 근시한적 본능의 오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시 시대 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본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단타를 하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경제학자 케인지가 이렇게 말했대고요.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히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아직도 돈을 벌기에는 좋은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일반 아파트의 수익은 부동산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만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 수익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집값 상승 이익에 개발 이익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1억 모으기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부부 통장을 합쳐서 돈 관리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금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자동이체를 시키라는 얘기죠. 쓸 돈 다 쓰고 저축한다는 식으로는 백날 해봐야 절대 종잣돈을 말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가 종잣돈 모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박 가능성 있는 주식을 고르는 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많이 오를 주식을 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식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유상증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순위가 계속 늘어나고요. 둘째는 시장 점유율이 1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고를 때는 장기적인 암몽으로 기기업의 경영을 파악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곳을 골라야 실패 가능성이 낫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골랐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박을 못 치는 것 같아요. 챕터 5. 손실공포 본능의 오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 보물섬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공포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공포본능의 오류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런 본능이 생긴 이유는 인간은 위급한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인 반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는데 만약 공포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추기하기보다는 손실을 기피하는 손실공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이득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는 하나의 손실을 입는 데서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조그만 손실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고 저축을 할 경우에도 안정성을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봤다면 빨리 그 손해본 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처분하면 손실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빚을 내더라도 집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고 예금만 고집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포감을 극복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부자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 대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인데 왜 그러냐면 손실 공포 본능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사업체를 꾸려나가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은데 사업을 해서 도상 같은 걸 당하면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것 같아가지고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극복해야 될 하나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챕터 6. 과시 본능의 오류 이거는 남들처럼 입을 것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어떻게 해서 남과 달리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과시하고 우출되는 것보다는 혼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등히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는 길에 훨씬 빨리 접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과시욕은 원시지대 때부터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원시지대에는 부를 얻는 방법이 수렵과 채집이 전부였다고 하고요. 높은 지위를 얻어야 식량과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저절로 따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원시지대에는 힘과 용맹을 가시하여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시 본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특히 이게 좀 심한데 한국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을 내고 그 다음에 애인의 그 친구 몫까지 막 계산을 해주고 그런 게 아직 좀 강하게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자수 성감 부자들은 과시하는 것보다는 검약을 체면보다는 실속을 그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나중에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20대에 모은 종답종 5천만원이 50대에는 5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시 본능을 줄이고 20, 30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얘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약하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자동차로 과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시 본능을 극복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챕터 7은 도사 환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도사는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도사 환상이 있게 되는 이유는 원치 시대에는 폭풍우나 지진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을 계속 겪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해소를 시키는 게 주술사들을 따르는 것이었다고 해요. 주술사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불안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본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인간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소위 고수라는 분들을 맹목적으로 쫓아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게 다 쓸데없다고 합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펀드 매니저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서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서 주로 믿는 차트, 엘리어트 파동, 실전 주식 투자 대회의 우승자들 이런 게 다 그냥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은 그냥 세일즈 매니지 절대 고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지만 거의 틀린다는 거를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해왔지만 그 내년의 전망을 제대로 맞추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요. 미래의 가격 전망은 원래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챕터 8은 마녀 환상의 오류입니다. 마녀 환상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고 그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될 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재벌 총수도 뭔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큰 기업을 이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시인들도 부자를 미웠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키모들은 부두새를 발견하면 죽였다고 하고요. 인디언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경계했고 어려서부터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재산 욕심을 나쁜 행위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요새도 돈을 너무 쫓는 게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부자를 미워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생겼냐면 원시 시대에는 단결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부자가 되면 단결을 해치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금기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여전히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원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도 강남 30평 아파트가 여긴 10억이라고 나왔는데 요새 막 30억 하잖아요. 제일 비싼 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품이라고 하고 정부가 이런 투기꾼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녀 환상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것을 남의 탓을 하버리면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요. 순간적으로는 분노를 그 사람한테 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질투 대신에 칭찬을 하고 남탓하는 습관을 고쳐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부동산의 공급을 줄이게 돼서 집값을 오르게 하는 효과만 가져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값은 투기꾼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빈자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것은 이러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노력한다고 인생과 재택계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챕터 9는 인식체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인식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전하다고 합니다. 타고난 이 불안전한 인식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족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가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투자해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체계의 오류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고요. 인간은 현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되지만 에너지의 20% 이상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거나 이해를 하면 뇌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다 인식하지 않고 생존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인식하도록 진화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인간의 인식체계도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의 인식체계의 결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행운, 평양, 인식 둘째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셋째는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행운, 평양, 인식을 좀 보면요. 자기는 행운이 따라준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도박이나 아니면 복권을 많이 긁게 되잖아요. 하지만 항상 행운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번째는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설적인 펀드메니저 피터 린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 전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의 주가, 환율, 금리,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하고요. 이런 착각 때문에 재테크에서 번번이 실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차트 분석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 주가를 과도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버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돈복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두뇌의 인식체계의 결함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하는 대로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부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을 할수록 당신은 점점 부자에서 멀어져감을 영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부자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능 9가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의 본능을 일깨워주는 8가지 도구랑 그 다음에 실패 유형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원시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이 최근에 진화심리학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루즈나 그런 책들을 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내용들만 잘 지켜도 저희가 부자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영상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또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